1등 점수님은 뭐 버그입니까? 하하하하하하 와우 퀴퀴퀴 와 펠르미온 후장 입센 퀴퀴퀴 후장 입센 살려 퀴퀴퀴 입센 퀴퀴퀴 갓경마을 이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펠르미온 어려운 랭 2호 펠르미온 이거 맥시멈 후살이 에트시 후살보다 어려운거 아시죠? 하이퀴퀴은 유독맥스가 지배가 많은 것 같네요 퀴퀴퀴퀴퀴-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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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모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모릅니다. 아직 모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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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